물젤리 먹고싶다 아 그거 말고 나 꿀젤리 꿀맛이랑 딸기맛 밖에 없네 딸기맛 어 이거 왜 안들어가 아니 그거 사자 꺼내 딸기부터 딸기맛 잠깐만 이거 지금 이렇게 먹으면 안될거같아 자 잠깐만 과연 살아낼거지 오 살아났어 엄청나게 머리에 게임이 없어 아니야 힘이 없는게 아니고 얘가 얘가 공을 다 잇는게 아니라서 그래 내가 해볼게 아니야 누가 이렇게 꿀젤리 힘겹게 먹냐 아 사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힘겹게 먹어 나온다 나온다고? 왜 이렇게 나와 이래도 먹겠어 오늘 하네 엄마 해볼래 엄마 해볼래 나온다 나온다 엄마가 싸워봐 그래 내가 해볼게 엄마 짜고 내가 먹어야지 더 맛이 엄청나는데 내가 먼저 먹을게 오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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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먹을게 위하여 아니 난 찍지마 응 응 응 응 맛이 어때 응 완전 응 저건데 뭐 분량식품의 맛 분량식품의 맛 분량식품의 맛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분량식품의 맛이라며 그냥 맛있는거지 맛있는거야 그게? 응 오 잘 나온다 인제 오 잘 나온다 먹어보실래? 아 진짜 먹고싶다 이거 나 먹어봐도 돼? 응 뭐야 뭐해 아아 뭐해 뭐해 빨리 먹어봐 응 응 잠깐 엄마가 먹으면 나 그 다음부터 못 먹잖아 응 잘라야지 응 맛있지 응 겁나 맛있는데 완전 분량식품 응 안 누웠어야지? 꿀 대리를 먹기 위한 사람의 몸부림 응 힛 힛 힛 힛 힛 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진지다 우리가 겁나 나 먹어야 된다 엄마 아 왜 들어간거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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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 어금니로 씹으면 어금니가 다 썩을 것 같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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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철저하게 녹이는 중이야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새콤새콤 맛있다 응 새콤새콤 맛있다 응